중국의 계묘, 거의 호란. 계묘 침입. 그 건방진 중국의 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쾌한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싱하이밍을 정리를 좀 해달라. 일종의 퍼스나 난 그라타. 기피인물로 지정을 해달라. 기피인물로 지정을 하면 이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향후에 다시 그 나라로 보낼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외교적 관례인데. 이거는 양국이 수교를 한 상태에서는 한 정부가 이 사람을 기피인물로 지정해달라고 하면 상대국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 무슨 소리야? 난 신경 안 써.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 관절에 찾아가서 인사할 때 이렇게 막 두 손으로 이렇게 너무 고마워하면서 막 고개를 좋아하려고 하는 그 조가. 그래서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예의가 발라서 외국 대사를 만나면 다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해서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미국 대사 만날 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미국 대사 만날 때 일단 공관으로 안 갔고요. 청사에서 만나서 저렇게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하고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직후에 그때 작년 11월 무렵에 만났는데 저렇게 해서 악수를 하고 저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당사로 그러니까 부른 거죠. 찾아간 거죠. 예. 야당 대표도 지금 국내 의전세 8인가 그러니까 꽤 높거든요. 충분히 대사가 이렇게 찾아와서 밤에 인사 받아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본 대사 만날 때 어땠나 한번 볼까요? 리짜이밍. 일본 대사는 저렇게 고개를 숙여서? 일본 대사가 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숙이면 실제로는 이제 되게 같이 같이 하는데. 비례로 이렇게 저쪽이 5도 숙이면 나도 5도. 저쪽이 15도 숙이면 이쪽도 15도 되게 이렇게 맞추잖아요. 네. 그런데 뭐 물론 저 고이치 일본 대사가 뭐 정으로 서서 둘이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악수하는 장면도 있지만 악수를 한 다음에 저렇게 또 고개를 아주 깊숙이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저럴 때도 절대 맞대응을 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세를 해서 일종의 자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평소 외국 대사들과의 인사법이었던 것 같군요. 지난 8일에 성북동 중국 대사 관절을 찾은 이재명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히 인사를 해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 사진 여러 사진이 들어왔습니다만 처음에 멀쩡히 서서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렇게 저 싱하이밍이 덩치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거의 막 움켜쥘듯이 악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장면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왜 나온 거예요? 그네들이 사진도 하나 또 있죠. 정말 저 사진을 보면 저게 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저게 이제 같은 가게에서 아까 한쪽 사진 하나 또 한쪽 사진 하나인데 정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외국의 어떤 대사들을 만나서 저렇게 쉽게 말하면 곱실거리는 저거를 본 거는 정말 저게 이제 들어가기 전인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러고 나서 지금 들어가서 싱하이밍이 15분 동안 한국에 대해서 온갖 건방진 소리를 쏟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 베팅하면 큰 코 다칠 거라는 중.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중국식 접견 해도 하면 저도 중국 가서 경험을 봤지만 이렇게 양쪽에 앉아 있는데 당당하게 앉아 있으면 될 텐데 또 거기서 싱하이밍 지사는 이렇게 쩍벌로 해서 커피 마시면서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읽는데 무릎과 무릎을 모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서 얹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보면 주로 이제 그 저기 오은영 박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금쪽이 나오는 데서 보면 정말 버릇없고 이런 애들이 오은영 박사의 뭐 이렇게 하면 얌전해지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 리짜이밍이 얌전해지더라고요. 중국 앞에만 가면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왜 거기 가면은 얌전해질까? 리짜이밍은 이렇게 너무 얌전하지는 않았는데 쩍벌의 규모를 보면 두 사람이 비교는 안 돼요. 제가 쩍벌 사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아니 평소에 이재명 대표는 선거후보 때도 보면 거침없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 후보 선거운동 하면서도 사면 밀치기도 하고 버릇이 없어 이거 있잖아. 버릇이 없어. 버릇이 없어 뭐 이러면서 이거 뽑기도 하고 거침없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렇게 다소곳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맞아요. 저렇게 다소곳하게 그게 저는 정말 보면은 왜 집에서 막 엄청 난동거리는 그런 막 문제아들이 또 밖에 나가면서 좀 센 돈 만나면 찍소리도 못하고 막 빙칫칫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정말 그런 아이가 생각이 났다니까요. 아니 안에서는 그렇게 사실 대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대찬 편인데 저렇게 또 중국 대사 앞에서는 우리의 국격을 그렇게 훼손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저렇게 얌전한 학생 마냥 앉아 있다는 게 지금 자기가 봤는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를 굳이 아까 미국 대사나 일본 대사 만날 때처럼 만나자 그러면은 만남의 장소를 당사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중국의 홈그라운드인 내부 구조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도 잘 모르는 관저로 불러서 방문을 해가지고 저기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사진은 아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커피 마시고 여유있게 했는데 보면 다 속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여러 장면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저기 굳이 간 것 자체가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는 중국이 원하는 장면들이 세팅이 돼 있었을 거예요. 동선은 초청한 쪽에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하는 대로 아 저 여기서 사진 하나 찍으시죠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위치가 낮을 때 나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중국은 자기들의 홍보를 위해서 짰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시나믹 대사가 초청을 했대요. 관저에서 밥 먹고 이야기하자고. 왜냐하면 이민 문제나 이런 것도 이민청이나 담당 장관이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거절을 했대요. 거절하고 그 다음에도 만나고 싶으면 바깥에서 법무부 청사를 중국 대사가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등급으로도 낮거든요. 관직 등급으로도. 국장급이니까 저기는. 그러니까 장관이 있는 곳으로 시나믹 대사가 가는 게 맞습니다. 장관이 거길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거절을 했던 건데 왜 굳이 저길 갔는지. 그리고 오늘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아닌지 모르지만 저기 가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탈취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체 정보죠. 사실 저 신체 정보를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이를테면 정상들이 외국 적국에 갈 때는 심지어 일회용 변기까지 가져가서 절대로 물을 내리지 않잖아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변기까지 가져가서 대소변과 침 이런 거 코 푼 거 이런 거 휴지 다 수거해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갖고 아 저 나라 대통령은 무슨 질환이 있어. 저 나라에 지금 저 사람이 어젯밤 뭘 먹은 것 같아. 다 지금 정보를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신체 정보라고 하는 거 특히 정말 저 모발, 두피의 각질까지도 실제로는 이게 다 유전자 정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 중국 특히 러시아와 중국들이 중국이 그게 중요하대요. 저런 정도의 정보를 채득하는데 정말 큰 재능을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어디서 모기관이나 이쪽이 들었던 말은 중국이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이 자기 영도인, 영도들, 리더, 지도자들 중국은 영도라고 하는데 영도인들을 영도인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정보가 외국 정보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 정보, 그리고 중국 영도인들은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흘리지 않도록 조심한다는데 김재원, 김재원 최고인이죠. 국민의힘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간 겁니다. 네. 이 신체 정보, 사실 이 신체 정보의 경우에는 각국의 정상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요소인데 지금 여기 가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쓱 가서 사진 찍히는 거 좋고 차이가 지금 국내에서 계속 재판이시랑 사법 리스크가 크니까 마치 외국에게서는 나를 계속 대접해주고 있어 이거를 보이려고 하는데 중국은 이 마음을 정확히 알고 지금 중국이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초청하고 해갖고 민주당을 우회해갖고 자꾸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철저히 이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자체가 사법 리스크가 강하니까 그 리스크를 해증해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랑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야권 대표가, 야당 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 범법자 리스크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는 물불 안 가리고 어느 놈의 손이든 잡고 싶은 대로 잡는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리스크 중에 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식의 소위 말하는 한국 관리, 한국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데 아주 능합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과거 조선시대 때 세도정치나 이런 권력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 권세가 안동김 씨. 그 안동김 씨 가문을 제일 무시했던 게 청나라에서 온 위안스카였어요. 원세계? 원세계. 네. 원세계는 알아요. 위안스카이 잘 모르고. 원세계 위안스카이. 그러니까 그때 뭐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동김 씨 집 때 규수를 한 명을 자기 부인으로 받아요. 원세계가 당시에. 그래가지고 원세계가 20대였는데 그때 중국에 본처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또 세도가인 안동김 씨 집안에 또 새로 장가를 간 거죠. 그러고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안동김 씨 집 딸을 데리고 가고 그것도 몸종도 따라가요. 여자 몸종. 그리고 가서 중국에서는 또 그 몸종 사이에서 또 원세계 자식이 또 나와요. 그런 식으로 안동김 씨를 유린했네요. 유린했다. 물매겼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해서 원세계라고 한다면 유명한데 일부 중국 역사나 이쪽 구한말 우리 중국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지금 싱하이밍이 보이고 있는 작태가 과거 구한말에 조선선말에 한국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한국의 외교에 개입했던 그런 작태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분통터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윤 대통령도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위안스카이가 20대 때 한국에 와갖고 용산에 주둔하면서 그때 이제 용산에 청나라 대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앉아갖고 주둔해갖고 완전히 한국 사람들 조선사람들이죠. 불러갖고 완전히 새도 부리고 호통치고 이런 짓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 호혜주의를 봐야 된다. 영주권 문제든 의료보험이든 투표권이든 이런 문제를 지금 중국과 우리가 호혜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봐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그동안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다른 나라에게는 한국 영주권을 받는데 높은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중국만 정말 아주 싼 돈으로 들어와갖고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계속 지금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영주권 문제 투표권 문제 그다음에 의료보험 문제 이 얘기를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한테 똑같이 해주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 상호호혜가 지켜지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손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종의 자존심을 세우고 중국에 굽히지 않는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야당 대표는 야 그럼 내가 거기서 싸워서 해야 되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계속 실드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재명 리자이밍 이재명 대표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입이 몇 개라도 변명을 못할 겁니다. 저런 장면이 연출된 거에 대해서. 아니 변명하고 있잖아. 아니 그럼 내가 가서 거기서 싸고 나오라는 얘기야? 뭐하라는 얘기야? 지금.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안 갔어야 돼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거기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본인의 어떤 방금 말이던 본인의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대통령은 돈급이 되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욕구 때문에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데 자꾸 가서 미끼를 덥석 덥석 물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저런 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 바이든이 중국의 앞잡이다 이런 짤이 나오는데 저기 비교해서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시진핑이 이재명을 저렇게 조종하려는 저런 야욕을 부리고 있다. 저는 정말 저 꼭 또 아시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만약에 정말 저기에 저 대상이 중국이 아니었다 일본이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정말 밀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다면 중국은 몇 년을 지배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수백 년을 지배했던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방비한 태도를 갖고 있고 36년 지배한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게 적기심을 갖고 있고 저는 솔직히 이거는 거의 정치적인 프로파겐다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조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중국의 이해관계하고 우리의 이해관계가 같았던 적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흔들릴 거다 대중 무역 적자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다 거 봐라 윤석열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우리 반도체 기술 지금 중국이 그대로 다 빼갔지 않습니까? 아마도 거의 다 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했던 것은 자기네들 경제성장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값싼 공삼통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니까 한국을 감삼주면 필요 없으면 그거 가지고 레버리지 사면서 싸두대. 우리 기업들 다 내쫓고 그래 한국에다 수출 안 해 이런 식으로 너희들 죽어봐.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게 반도체였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사다가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게 뭡니까? 한국 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뺏겨서 중국에 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은 이해관계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가 없고 같은 게임의 룰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더 통탄할 일은 뭐냐 하면 중국이 삼성전자 카피 공장을 만들 때 거기 기술을 이전해 준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일제시대 때 앞잡이가 있었듯이 저는 친중시대에도 친중 앞잡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결국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